저 최익현이 아니야? 너 배달가냐? 아, 예. 배달갑니다. 이야, 회 보니까 회 먹고 싶네. 근데 횟집은 습기다시가 중요한데 습기다시 뭐 잘 나와? 그러면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그래요. 제가 형배 횟집 주방장 최익현이라는 사람입니다. 우리 지방 어르신이 직접 운영하는 물고기 뼈에서 제가 새벽마다 아주 신선한 놈들로 다 골라서 갖고 옵니다. 그리고 습기다시 종류가 30가지 없으니까 30가지. 새우튀김, 꽁치구이, 간장게장, 양념게장, 낙지 탁탁, 낙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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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탁! 횡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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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횡배. 우리 횡배 횡팀은 양식 물고기 이런 거 절대 안 씁니다. 100% 차차차 차차 자연산 팡박발딱 살아있는 광운 ап 어쿠 주문하시겠습니까? 진영이 어떻게 뭐 혀 한러 먹을까? 나 낯어 안 먹어 익은 거나 먹지.